1.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제 본 것처럼 에스라스 1장은 두 단락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첫 번째 단락은 고레스의 침령이 적힌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은 5절부터 11절까지를 통해서 이 침령에 대해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응을 했는가 어떤 결과가 일어났는가 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이야기의 반응에서 세 지파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카이로스타임에 반응을 하게 됩니다 순복을 하게 됩니다 그 첫 번째가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와 레위 지파들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백성들은 바로 남쪽 유다가 BC 586년에 바벨론 너브간네살 왕위에 의해서 완전히 침공을 당하고 무너졌을 때 잡혀온 사람들입니다 남유다 왕국은 바로 일대 왕이 사울 왕 베냐민 지파였고 이대 왕 다윗 이후로 계속되는 왕들은 다윗의 혈족이었으니까 유다 지파였습니다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가 남유다에 있는 모든 지파들이었고 나머지 열 지파들은 전부 북이스라엘에 속해 있었고 이 북이스라엘은 아수리아에 의해서 BC 722년에 멸망당하고 모두 아수리아 전역에 포로로 잡혀가서 흩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주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고 또 한 지파는 예루살렘의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레위 지파와 그 레위 지파 중에서도 제사장직을 했던 아로네 집안 사람들이 바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레위 지파들이 일어나서 바로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일어났다 하는 이야기를 본문은 들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고레스 왕의 칭령을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기뻐서 와 드디어 하나님의 시간이 왔구나 돌아가자 했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히려 바벨론에 남기를 원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사람은 매우 현실적입니다 바벨론에서 70년의 세월을 보냈다는 것은 할아버지, 아들, 손자, 고손자까지 태어난 상황입니다 이미 그 바벨론의 문화에 익숙해 있었고 바벨론의 말에 익숙해 있었고 이미 거기에서 비즈니스를 하고 있었고 농사를 짓고 있었고 집을 샀고 오늘로 말하면 차도 사고 모든 삶이 지금 안정돼 있는데 갑작스럽게 이런 칭령 때문에 예루살렘,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게 될까요? 그들은 이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루살렘 땅은, 이스라엘 땅은 완전히 황폐하여져서 사람이 살지 않는 짐승이 오가는 곳이고 또 이방 민족이 그 땅을 점령해서 만약 유대인들이 돌아가면 잘못하면 전쟁을 벌여야 될 참입니다 누가 그 위험을 감수하고 돌아가려고 할까요? 오늘날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전 세계 1,600만 정도의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지금 이스라엘 2019년 통계로 볼 때 약 800만 명의 유대인이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고 나머지 800만 명은 전 세계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에 헛되신 모든 이스라엘 백성 등 남아프리카, 남아공화국, 중국, 심지어 인도 전 세계 아프리카에서 다 돌아왔는데 오직 남아있는 두 지역이 있는데 미국에 약 600만, 유럽에 약 200만 그래서 800만 명이 남아있는데 이 사람은 누굴까요? 이미 세속 문화에 정착을 해서 돈도 잘 벌고 비즈니스도 하고 있고 큰 대골 같은 집을 짓고 있는데 왜 돌아오겠습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지금이나 옛날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고레스 왕의 칭령을 들었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 직장을 다 버리고 아이들 지금 학교 가고 있는데 좋은 집도 겨우 지어놨는데 이제 이런 외국 땅에서 드디어 우리가 터전을 닦았는데 또 돌아가라는 말인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대부분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제가 표현하는 것은 오늘 본문의 5절에서 말하고 있는 유다와 비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과 물론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하는 자들 이들은 남은 자들 그루터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대를 통해서 자기의 위대한 일을 행하고자 할 때 반드시 그루터기 남은 자를 남겨두시고 그들을 통해서 일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알 필요가 있습니다 헌신된 남은 자들입니다 더 이상 세속문화인 바벨론에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않는 자들입니다 이들을 하나님께서 통해서 하나님은 위대한 역사를 일으키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영적 고향을 잊어버리지 않은 남은 자들입니다 3, 4대가 지나가면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성벽이 파괴되어지는 고통스러운 눈물 흘리는 상황을 기억하는 사람은 이제 거의 죽어가고 없습니다 그런데 2세대, 3세대, 4세대가 남았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놀라운 사실은 그때 일을 끊임없이 자녀에게 가르치고 다음 세대에 가르쳐 가지고 신앙을 지키는 남은 자가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에게 우리의 신앙을 전달하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지금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결국 하나님이 시간에 하나님의 증명에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께 순중한 그룹이었다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육제를 보니까 그 사면 사람들이 엉그릇과 황금과 기타물음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절거이 들렸더라 그 사면 사람들, 이 말은 바벨론에 살고 있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남기로 결단한 유다 사람들 이 사람들이 모두 이렇게 성전거 쪽을 도왔다 내가 가지는 못하지만 내 마음은 굴떡 같지만 아이들 때문에 못 가겠고 애들 교육 때문에 또 아내가 원치 않아서 혹은 집안에 너무나 지금 많은 일들을 벌려놓아서 갈 수가 없다는 사람이 있었지만 그들은 기꺼이 모든 것을 도왔다 지금 무엇을 기억할 수 있습니까? 왜 이런 기록을 했을까요? 제2의 출애굽 사건이라는 거예요 제1의 출애굽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일어난 일을 성경은 어떻게 기록했나요? 애굽 사람들이 금, 은, 폐물을 주면서 그들에게 축복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똑같은 일들이 제2의 출애굽 바벨론에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올 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지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2의 출애굽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해서 바벨론 왕 고레서의 칭령에 의해서 바벨론 신전에 보관했던 예루살렘 성에서 가져온 금, 은, 기물들 수많은 기물들 5400개나 되는 수많은 금, 은, 동 모든 도구들, 밥그릇들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세스바살이라는 사람에게 맡겨가지고 그들은 다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자 이것이 바로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입니다 뭘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일을 하신다 심지어 이방인의 손길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도와주신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스바살이라는 사람에 대한 의문이 들 것입니다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유대 역사가인 요세프스라는 사람은 세스바살이 바로 스루 바벨이다 동일 인물의 다른 이름이었다 그런데 학자들은 이야기를 세스바살이나 스루 바벨이나 다 바벨론식 이름이기 때문에 왜 바벨론 이름을 두 개를 가졌겠느냐 다른 사람일 것이다 그러나 요세프스는 이야기하기를 스루 바벨도 학계서 1장 1절에서 총독이란 유다 총독이란 이름을 쓰고 있고 세스바살도 에스라스 5장인가요 6장인가요 보면 역시 그도 유다 총독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동일 인물이다 하는 이야기를 하지만 성경 자체는 이 두 사람이 동일 인물이다 아니다 하는 것을 전혀 언급하지 않습니다 이건 중요하지 않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세스바살이라는 사람을 사용해서 그 사람이 유대 총독이 되게 하고 그 사람에게 고레스 왕이 모든 것을 맡겨서 성전의 기초석까지 높게 하는 일까지 하게 하였다 이런 사람을 예비하였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바벨론에 남아있는 헌신된 자들입니다 그 당시의 역사적 사료를 보면 바벨론에 남아있는 이 남은 자들 그루터기를 통해서 바로 베이트 크네셋 바로 모임의 집 말하자면 이스라엘의 국회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산헤드린과 같은 역할을 한 것이 베이트 크네셋 지금도 이스라엘에서는 베이트 크네셋 하면 바로 이스라엘 국회의사당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10명 이상만 모이면 회당을 시작할 수 있었고 10명 이상만 모이면 그 회당에서 베이트 크네셋 어떤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이 그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전이 없는 가운데에서도 이방 땅에서도 그들은 말씀을 붙들고 10명 이상이 모여서 마치 가정교회의 형태로 모여가지고 자기의 신앙을 지켜나갔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대대로 가정교회 운동을 일으킬 필요성의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 건물이 사라질 때가 올 것입니다 교회에 대한 핍박이 주어질지도 모릅니다 그때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과 소그룹이라는 사실을 꼭 인식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다 모으시고 회복시킬 때까지 존재해야 될 교회의 형태가 무엇인가 바로 이런 남은 자들을 통해 소수 그룹과 하나님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남은 자들 오늘 이 본문의 중요한 핵심인 내용은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마지막 때 남은 자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성취하는 여러분들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